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TOP 10 어떤 산이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안나 푸르다 9위 난가 파르반 8위 마나슬루 7위 다울라기비 6위 초유 5위 마칼로 4위 로체 3위 칸첸 중가 2위 K2 1위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나 K2나 이렇게 몇 개는 들어봤는데 생소한 산들도 많네요 근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